오늘 주제는 날씨 또 있겠? 날씨 또 있겠? 한 번 읽어 볼게요 맑음, 흐림, 비, 바람, 눈, 덥다, 춥다, 폭풍, 안개, 온화하다 맑음 맑음, 맑음, 흐림, 흐림, 비, 바람, 눈,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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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되어 맑음 암 우, mưa, gió, tuyết, nóng, lạnh, bão, xuông, ấm áp 낱, 암 우, mưa, chó, tuyết, nóng, lạnh, bão, xuông, ấm áp 내가 텐한 읽고 텐백 읽어주세요 발음 맑음 nắng 흐림 흐림, 암 우 비 mưa 바람 gió 눈 tuyết nóng 춥다 냉 폭풍우 우ão 안개 수용무 온화하다 ấm áp 네 반대로요 텐한 읽으면 토이 세수의 독쟁이 쩔잎 암 텐한 읽으면 소이 세수의 독쟁이 뜨의 독쟁이 엠독 주의 땐한 만큼 낭 흐림 비 바람 눈 똥다 농 죽다 난 뽁 바오 안게 도웅무 암박 네 문장 할게요 까오 오늘 날씨는 맑고 햇볕이 강합니다 도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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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까오 añelltット ㄅ.. ㄅ.. ㄅ 또는 뭘까요? ㄅ 또.. ㄅ 또.. ㄻ 또는 뭘까요? ㄷ 또는 강하다 ㄱ ㄱ ㄱ ㄱ ㄱ ㄱ 강하따라 네, 네 랏트 가오 강하따라 강하따라 네 어파이 네 네 햇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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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도시 강하따라에요 강하따라 강하따라 강하다가 냅도 어 오케이, 잠깐만요 저희 템퍼러쳐 알아요 이거 기후 냅도는 기후 기후 기온 기온 네네네, 햇빛이 강합니다 이거 같은데, 냅도 아, 기온 네네네, 냅도 이게 번역된 거라서 좀 잘 안 맞아요 됐고 사실 아주 이거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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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요 아주 약간 차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빠 햇빛 햇빛 햇빛이 하늘 아, 저희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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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본 햇빛이 네, 저희 햇빛이 저희 하늘 햇빛이 하늘 햇빛이 하늘이 맑음이 뭐라고 해요? 그리고 sunny 날씨 맑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늘이 흐려서 비가 올 것 같아요 6. 다우생아 하늘이 흐려서 비가 온 것과 지옥 하자이 가르치 하늘이 흐르고 날이 흐르는 흐르는 것과 지옥 하늘이 흐르는 것과 지옥 하늘이 흐르는 것과 지옥 하늘이 흐르는 것과 지옥 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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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 흐려 흐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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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뭐였죠? 비 비? 네. 무어 세고 무어 비가 올 것 같다 비 올 거예요 세가 아 그쵸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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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올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음 비가 내리면서 창문에 빗물이 흘렀어요 바우 쩌이 네. 비가 내리 미소 네. 창문에 창문에 네. 비 아 네. 비 비 문 비 무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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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주 흐 네 네. 네. 네 네, OK OK, and 두 등 cada 네 해 소를 네 lengths 가장은 위에 고아쏘 뭐예요? 고아쏘 고소란 창문 네네 창문 쟨는 위에 그죠? 쟨는 위에 창문에 이거예요 이거 빗물 뭐예요?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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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한국어 비하고 물이 만날 때 물 만나요? 늑 물 알죠? 물 물 근데 이거 비 물 안 하고 비하고 물 만날 때 요거 들어가요 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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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들어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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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중utar 고 때 혹 ㅅ ㅅ 아침이라고 그러는데 중utar 고 때 혹 어 음 나중에. 싸우. 싸우. M 꼭 꼭 취향한 가오 가오 M 곧에 Q 위에 빗물 오케이? 네, 지금은 어려워요 까죠? 와 오케이 아, 이거 빗물 능모아 능모아 아, 그리고 쪼이 모아 하면 쪼이는 비가 내리다에요? 비가 내리다 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네, 쪼이 모아, 날씨, 비 내려요 짜이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달리는 거, 짜이 짜이 흘러내려, 흘렀어요 흘렀어요 아, 짜이 문서 예, 네 래노 문어 문어 흘렀어요 흘렀어요 흐르다 흐르다 흘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이거 넥스트 강한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어요 네 똑같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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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강한 강한 바람 네 해문에 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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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들이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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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공부해요, 공부했어요, 흔들려요, 흔들렸어요 과거에요? 과거, 과거, 패스트, 알겠죠? 패스트, 과거, 과거.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 핏물 할 때 이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시원.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 요거. 요게 왜 그러냐면, 아, 요거 한 번 읽고, 트윙벨 읽고 할게요. 깜빡. 나무. 네, 이거 깐은 가지. 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봐요. 이거 깐, 나무. 딴 가지, 나무. 가지. 저기, 이거 나뭇가지 할 때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tik lar는 특징이. 나무 가지뉴스 stesso. 나뭇가지. 물. 핏물. 아, 비문.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쥐어 뭐해요? 뚜탱한? 쥐어? 쥬어? 네. 바람. 네, 좋아요. 바람. 그러니까 망띠엔 하면 강한이겠죠? 강한? 망띠엔?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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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쥬어? 뭐해요? 쥬어? 쥬어?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리다. 흔들렸어요. 오케이. 놨어요. 네네. 아, 요거 뭐 그럴까? 눈이 내려서 땅이 하얗게 덮혔어요. 녹다우기란? 눈이 내리서. 아, 눈이 내리서. 네. 땅이.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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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었어요. 네, 덮혔어요. 이거 눈이 안 하고 눈이, 눈이 이렇게 해요. 눈이. 눈인데, 눈인데, 빨리 얘기하면 이렇게 소리나요. 눈이로 소리나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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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어. 쥬어. 눈이. 요거가 눈이잖아요. 눈이. 쥬어. 라.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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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눈이. 눈이.are.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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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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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i어뜨려. 소리가, 소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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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grain. 고 텐이 philosophy요. 오케이. 요거 해요. 저거 가오 템빛 투어 롤이 부챙 렌 맏듣 부챙 렌 맏듣 자 이거 창 마우죠 마우 마우 색칼 색 색 색칼 색칼 마우 마우도 마우 색 장 무슨 색이에요? 마우라지 색칼 마우라지 짱 띵안 공제 눈 색칼 눈 색칼 뭐에요? 마우 뚜엣 라지 마우창 마우창 뚜팅한 안니 몰라요 여기 눈이 내려서 땅이 하얗게 덮었어요 찾아봐요 눈이 내려서 땅이 하얗게 덮였어요 닷은 땅이에요 땅 아 땅 땅이 눈은 쭈아쉬고 그리고 덮이는 거는 란맛 덮였어요 란맛 란맛 요거에요 요거 요게 짱 마오짱 하얗게 하얗다 여기 지금 하얀까 하얀게 이거 화면 이거 요거 펜은 도 마우 도 펜 요 안에 색깔은 뭐에요 짱 짱 좀 짱 마오짱 이 펜은 마오 도 도 빨강 하얀 도 하얀다 흰 희다 여러개 있어요 짱 마오짱 아 네 오케이 다음꺼 오늘은 정말 덥고 해양이 뜨거워요 이거 찌릅니다 안할게요 이거 이상해 태양이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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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뜨거워요 태양이 뜨거워요 뜨거워요 오케이 읽어보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겁다 뜨거워요 이거 좀 이상해요 자 덕다옥天빛 Hôm nay thật sự nóng và ánh nắng trói trang Hôm nay thật sự nóng và ánh nắng trói trang Hôm nay nóng được chưa 수, nóng nóng이 뭐였죠 Hôm nay, 오늘 아, 오늘 덥, 덥, 덥 덥, 덥 안 nhang 냉 냉 양 태양 아, 안 nhang 태양 아니에요 냉이 막 맑은 거 아니에요? 냉 맑아요 냉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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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쪼i t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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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태양 네, hôm nay 오케이 쪼i trang 쪼i trang 특히나 추워서 홍콩 싸메야 돼요 오케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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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ùa đông, năm nay, đặc biệt lạnh, phải ấm áp Mùa đông, năm nay, đặc biệt lạnh, phải ấm áp 여기, năm nay, 쭈쟁한 뭘까요? Năm nay, 음... Năm nay, 운해 네, 맞아요, 올해 Mùa đông은? Mùa đông Kew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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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ạnh, 뭐예요? Lạnh, lạnh Chú 네, chúa Chúa 네, đặc biệt, 특히 특히 바이는 해야만 해요 암맛 하면 옷 많이 입는거에요 옷, 추워서, 랜, 아우꽃 꽁꽁 이거는 한국말 소리에요 모양이에요 꽁꽁 꽁꽁, 모양, 모양 꽁꽁, 꽁꽁, 모양, 모양 꽁꽁 이거 쉽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 이것도 한국어 수준 응유, 한국, 꽁꽁, 꽁꽁, 꽁꽁 지금 어려워요 꽁꽁 오케이 다음거 해요 폭풍으로 인해 바다는 요동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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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꽁 네 뽁꽁 뽁꽁으로 인해 바다는 요동쳤어요 요동 쳤어요. 복붕으로 이내 바다는 요동 쳤어요. 네, ok. Báo làm biến động mạnh. Báo làm... Báo làm 뭐였죠? Báo. Báo. Báo làm... Báo làm biến động mạnh Sang làm biến động. 요동시다. 요동시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오케이. 그 다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시야가 매우 좁았어요. 도토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시야가 매우 좁았어요. 오케이. 도토나 안개가 자욱무 자이락 자욱때문이 당겨요. 네. 수옹무 뭐죠? 수옹무 라 투 태양안? 수옹무. 안개가. 네. 안개. 이거 가는 주어라서 시는 거에요. 수옹무. 수옹무. 자이락. 그래서 자이락. 시야가 뭘까요? 수옹무. 시야. 눈으로 보는 거. 수옹무. 네. 수옹무. 시야? 수옹무. 수옹무. 이게 안당은 주어진인 거고. 눈, 눈으로 보는 거, 몇? 눈 땅깨 매우 매우 땅깨 매우 매우 매우, 오케이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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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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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았어요. 자이덱은 송무 지하덱 자이덱은 깔려서 깔리다. 송무 라 지하덱 한 개 송무 지하덱 송무 지하덱 콩태 콩태 쌤 미 송무 아 네. 오케이. 이해했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온화한 날씨 때문에 나들이가 즐거웠어요. 온화한 날씨 배우네 네. 나들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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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날씨. 네. 오케이. 온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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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화 즐거워요. 즐거워요. 좋아요. 즐거워요. 해피. 행복해요. 도비. 도비. 도비 신나요. 비슷해요. 즐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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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뿌이. 잣뿌이. 쌤쌤. 아 쌤쌤. 네. 잣뿌이. 도비.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해요. 잣뿌이. 온난한 날씨 때문에 나들이 주행 나들이 주행 나들이 주행 주행 나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잣뿌이. 네네. 즐거웠어요. 도비. 람쩌. 람. 람. 하다. 하다. 람. 하다. 네. 오케이. 하다. 오빠. 람. 네.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냥 의미가 의미가 본뜻 여기는 없고 하다 없어. 홍고. 하다. 홍고? 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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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부분.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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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내일. 내일 공부. 오케이. 내일 공부해요. 네. 오케이.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상. 네. 네. 일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